자 팀에 한 점이라도 보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민혁 3구 바로 이번엔 걸립니다. 상당히 박경태 선수가 좋은 경기를 많이 했어요. 박경태 선수가 김민혁 선수 4번 매치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어요. 자 박경태 네트 맞고 나갔어요. 3대1 김민혁 앞서 있습니다. 박경태 강타 박경태 강타 박경태 선수는 치고 들어갈 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 좋아요. 이번엔 김민혁 그리고 디펜스 때도 붙어줘야 돼요. 박경태 선수 박경태 3점 리드 김민혁 승패는 좌우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혁이나 박경태 서로가 손재를 잡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보여줬는데 지금 네 번째 매치에서 좋은 내용 자 자신 있는 포핸드 탑스피 돌아서 포핸드를 잡을 수 없도록 박경태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엔 김민혁 걸렸 자연스럽게 놔줘서는 안 돼요 저렇게 하면 포인트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 그러나 김민혁 그렇습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가는 박경태 늦기 전에 추격을 해야 되는 박경태 자 백핸드 탑스피 선수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몸 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시브 박경태 강타 야 맞받아 치네 나갔어요 나인 올 김민혁 포핸드 탑스피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는데요 네 그러나 김민혁 역시 포핸드 오우 지주대 다시 박경태 게임 포인트 와 박경태 자 딱 자 이번엔 이대용 김민영 돋보이고 있네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섯 포인트 뒤져 있는 박경태입니다 김민영 라켓에 묻히는 각도가 조금 얇아요 정말 감독 입장에서는 애타죠 떨어져서는 김민영 선수는 못 당합니다 한 점 따라가야 됩니다 김민영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내는군요 7대3 이번에도 백핸드 나가는 박경태 박경태 선제 자 김민영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끈기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환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김민영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힘이 대한민국 60만 장병이 또 뒤에 있는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자 그러나 박경태 자 그러나 박경태 자 그러나 박경태 와 김민영 다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안 보여주고 있네요 그 분위기 한번만 오면 되는데 박경태 입장에서는 김민영의 섭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박경태 아 박경태 집장에서는 방심은 금물이죠 박경태는 또 클러치가 있습니다 와 드렸습니다 자 박경태 한 포인트만 하면 박경태가 한 포인트를 김민혁은 일단 하나만 먼저 가면 유리합니다 아 박경 1승을 또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박경태가 한 포인트 선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이를 펼쳐야 돼요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해야 돼요 그러나 김민혁이 버텨내면서 박경태를 잡아냅니다 게임스코어 2대1 김민혁이 박경태를 잡아냈고 팀의 승리와 함께 본인의 1승도 추가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김민혁 선수 정말 잘해줬네요 박경태 선수도 끝까지 본인의 어차피